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만능 밀플의 돼지고기 간장 불고기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에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먹기 좋게 다 잘랐어요 맛술 설탕 다진 마늘 갈아 놓은 양파 간장 참기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양념에 골고루 버무린 다음에 썰어 놓았던 양파 대파를 다 넣어 주세요 다시 한번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골고루 버무린 다음에 상온에서 이대로 30분간 재워 놓을 거에요 30분간 재웠던 고기를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프렘 용기에 소분해서 다 담아 줄 거에요 밀프렘 용기에 소분했구요 한 팩당 360g 정도 담았어요 이제 뚜껑 닫고 일주일 이내 드신다면 냉장 보관 하시고 일주일 이상은 냉동 보관 해주세요 돼지고기 간장 불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쉽고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^^ 지영